이분들 궁합 좀 한 번 봐줘 보셨는데? 생년월일이라든지 이런 거는 제가 몰라서 그냥 사진으로 봤을 때 궁합이 어떤지 이 두 분이 물과 기름, 물과 기름이야 왜냐면 외모상으로 봤을 때는 선남선녀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여자분이 되게 약해 보이거든? 근데 여자분이 여리여리함 속에 강인함이 있거든? 그 다음에 신경이 굉장히 날카로울 거야 예민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 자리까지 오르기 여자분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다거든? 근데 풍파를 좀 맞아 부부인가요? 부부예요 근데 결혼을 안 했어야 돼 이름 결혼 선택을 조금 잘못하신 거 같아 여자분이 왜냐면 내가 사랑받고 살아야 되는데 사랑을 줘야 되는 지금 입장이거든? 그 다음에 또 남자 자체가 보기에는 이게 체격 같은 건 되게 남자답고 이쁘잖아 그래도 생겼네 남자분도 근데. 이상형인가요? 아니요 그러지는 않아요. 거짓말하십니까? 정말입니다. 근데요 이 남자분이 예? 확 피지를 못 한다고. 연예인으로서. 차라리 용기를 하면 더 나을 것 같고. 남자분이 계속 속속일 건데. 그리고 아직 끼풀이가 안 끝났어요. 이 남자분이. 네. 자기 고집은 세요. 근데 고집만 세지 내가 지금 뭔가 딱 쓰지를 않았어. 남자답지 못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 여자분이 많이 실망한다 이러시는데. 근데 이 두 분은 산다 해도 두세 번의 곱이 어떻게 물과 기름 같은 사람이야. 여자분이 항상 희생을 어느 정도 해야 돼. 한마디로 둘이 안 맞는다? 안 맞아요. 둘이 왜 뭐 보고 결혼했나 보다. 일단 이혼은 했어요. 이혼은 했어? 안 맞아요. 보여지는 거에 치중하면 안 되는데 이분들은. 일단 사는 사람 왔으니까. 일단은 일부 정사 못 한다? 네. 여자 일부 정사 못 해요. 합쳐줘도 다시 이혼했지. 합쳐줘도 다시 또 깨져. 내가 올 일이 많아 여자분은. 일단 그래요. 알겠습니다. 네.